네 안녕하세요 2019년 고등학교 2학년 9월 모의고사의 40번입니다 깨물어 주고 싶을 정도로 귀여운 아기의 볼 혹은 엄청나게 귀여운 강아지나 고양이들 이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고 싶으면 만져보고 싶고 꼭 알아주고 싶고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얘들한테 다치게 할 수 있잖아요 실제 우리가 다치게 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다 이런 맥락의 글입니다 오히려 얘를 도와주고 얘를 오히려 감싸주고 싶은 마음의 표현이다 이런 내용의 글이죠 출발합니다 우리가 엄청 좋아하는 그런 멋진 물건을 보면 우리가 투구정사하고자 하는 압도적인 욕망이랑 맞서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 귀여움을 한번 스퀘이스 짜내고 싶은 느낌인데 뭐냐면 꼭 안고 싶다 이렇게 의역할 필요가 있어요 뭐 강아지를 막 짜내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꼭 안아주고 싶고 목 만져보고 싶고 한다는 거죠 pinch it, cuddle it, maybe even bite it 한번 푹 찔러보거나 cuddle 이렇게 한번 안아보고 싶어하고 심지어 한번 물어보고 싶기도 하다는 거죠 this is perfectly normal psychological tick 이것은 정상적인 심리적 기제입니다 oxymoron called cute aggression oxymoron 아래 적혀있는 모순어법인데요 cute aggression이라 불리워지는 사실 안 맞는 말이라는 거죠 공격성인데 어떤 공격성이냐면 귀여운 거에 대한 공격성이죠 귀여운 애기를 보면 왠지 볼 한번 만지고 한번 물어보고 싶은 그런 느낌인 거죠 비록 sound cruel 그 말 자체는 되게 잔인해 보이지만 it's not about causing harm at all 그 자체는 뭔가 해를 일으키는 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충분히 이상하게도 이러한 충동은 may actually make us more caring 그 강아지나 아이를 훨씬 더 우리는 좀 더 신경을 써주고 더 케어를 해주게 됩니다 The first study to look at cute aggression human brain 인간 뇌에서 발생하는 이런 cute aggression을 바라보는 연구의 첫 번째 연구는 이제 첫 번째로 이런 거를 밝혀냈대요 This is complex neurologic response 아주 복잡한 신경적 반응이다라는 것이죠 involving several parts of the brain 뇌의 여러 가지 부분이랑 수반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보면 좋다가 아니라 뇌에서 여러 가지가 다 연결되다 보니까 그런 행동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The research proposed that 그런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cute aggression may stop us from become from ing so emotionally that we are unable to look after things that are super cute 라고 적혀 있는 것이죠 빨간색으로 문장되어 있는 문장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바가 많기 때문에 일단 빨간색으로 밑줄을 쳐놨고요 칠판 이쪽에다가 두 가지 맥락에서의 핵심적인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stop 목적어 from ing 알고 계시죠? 목적어가 ing 하지 못하게 막다 예방하다 라는 뜻 이 문장에 중요한 포인트 하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so that 용법이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너무나도 너무나도 모모해서 대절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that 다음에 주호동서의 절이 새로 나올 것인데 그 뒤에 나와 있는 that은 we are 이쪽 잘 다시 돌아올게요 we are we are unable to look after things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 나와 있는 걸 먼저 체크를 해보면 칠판 돌아와 볼게요 여기 so that 용법을 한번 노란색으로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보시죠 so that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정적으로 너무 충만하게 되어지지 못하게 막는다 감정이 너무 충만해지지 않게 막아주어서 we are unable to look after 우리가 뒤에 있는 것들을 다루지 않으면 안되는 돌보면 안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누구? that's super cute 엄청나게 귀여운 이 녀석들을 돌보지 않으면 안되게끔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귀여우니까 감정적으로 너무 충만하게 돼요 그래서 감정만 막 들어가게 하는 거야 근데 그걸 오히려 깨버리는 거죠 한번 물어갖고 한번 찔러보고 안아봐서 별거 없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얘를 더 많이 돌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아 이 약한 녀석이니까 내가 도와줘야 되는구나 귀엽긴 귀여우니까 되는구나 그냥 이렇게 보고 와 귀엽다 하게 되면 얘가 아프고 뭐고 그냥 귀여운 것만 보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한번 찔러보고 한번 입으로 물어보고 안아보고 흔들흔들해보면서 야 진짜 짜꾸나 내가 얘를 지켜줘야 되겠다 이런 감정에만 너무 횝싸이면 안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복잡한 뇌의 여러가지 과정들 이게 수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문장에 이 문장을 봤고요 이 문장은 다시 한번 해석해드리는 시간을 좀 더 갖겠습니다 Q2 그레이션 may serve as 그러다 보니까 조절 기재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may serve as tampering tampering mechanism that allows us to function 우리로 하여금 작동하게 해주고요 actually take care of something 무언가를 잘 신경쓰게 되는 건데 관계대명사 하나 더 나왔으니까 we might first perceive the overwhelming and acute 우리가 처음에 엄청 압도적으로 귀엽다 라고 생각하는 무언가를 실제로 돌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기능을 제대로 하게 해주는 그런 감정 조절적 기재로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감정이 너무 충만하면 안된다는 것을 막아주는 것 이게 바로 Q2 그레이션이라는 행동인 것이죠 마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 귀여운 애기가 있으면 가갖고 어휴 귀엽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이구 이게 못생겼네 툭 치고 더 지나가는 거 이런 어이구 이렇게 호박까지 생겼어 라고 넘어가면서 오히려 이제 감정을 털어내는 그런 과정이 있다 라고 적혀있는 것입니다 라고 그 연구에 대한 lead author 수석 연구가 혹은 처음으로 리딩을 했던 작가가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글 자체는 두 가지 문장이 좀 어렵죠 맨 마지막 문장하고 전문장 빨간색 문장인데 위에는 빨간색 문장하고 아래에 있는 내용은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잠시 후에 구문 전문 수업에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40번에 대한 설명은 쭉 진행을 해봤고요 이 지문은 상당히 어려워요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보시고 제가 드리는 문제랑 이런 것들도 함께 공부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내용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